남집사가 잠깐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부디 손을 베개로 쓰고 있네요 남집사 손발이 엄청 따뜻해서 그런지 공지가 종종 베개로 씁니다 봉지 아직 잠들진 않았네요 귀가 움직이고 있어 야 너 안 자는 거 알아 귀도 차갑네 봉지 추운가 봐요 뭐야 제가 번지 잡아줘서 그루인은 참 나 저와 카메라는 물러나겠습니다 오늘은 먼지네 이렇게 손발이 따뜻하면 자주 잡혀있게 돼요 제 손발은 되게 찬 편이라 인기가 없죠 안yrin 샤오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